다음으로 보실 분은 설레임이 빰 청량함이 빰 터지는 프로미스9이 퇴근 중입니다 프로미스9이 음원 공개 이틀 만에 총 10개국 12개국 음원 차트에서 탑10을 진입했다고 합니다 역시 떠오르는 대세들 더운데요 여기에 추가로 멤버 모두가 연기에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연기 탄생하나요? 프로미스9이 출연하는 힐링 웹드라마 여러분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꼭 꼭 웹드라마 챙겨 봐주세요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어요 인호씨 저는 너무 궁금한데 프로미스9분들 그 러블러블러블람 손 너무 궁금해요 일단 꼭 물어봐야겠다 알겠습니다 프로미스9 여러분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까요? 팬들의 마음에 뿜 시킬 멋진 포인트 안무 포즈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팬들 여러분 받았어요? 네 그러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9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바로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항상 파스텔 컬러톤으로 나왔던 우리 프롬 언니들 이번엔 빨갛고 분홍빛 도는 의상들로 변화를 시도했는데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? 하나 둘 전부 다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멤버 언니들이 다 빨간색도 잘 어울리고 홍색도 잘 어울리고 뭔들 우리 언니들이 뭐가 안 어울리겠습니까? 역시 막내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러브밤 무대 보면 정말 안무가 예쁜 것 같아요 각자 제일 좋아하는 안무가 있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심장 마사지라는 안무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? 5, 6, 7, 8 러블밤 러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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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 와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데 뭐 러블러블러빠밤 그거 혹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거 손으로 L, O, V, 빵 이렇게 폭탄을 터뜨려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같이? 네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달콤한 랄랄라빰 랄랄라빰 오 너무 신기하다 이게 분위기인 건가요? 아 이렇게 너무 신기하네요 방 네 너무 감사드리고 뒤쪽에 와주신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세롬씨 아니면 규리씨 한번 팬분들 해외팬분들 영어로 한번 한마디 해 줄 수 있어요? 네 네 영어로 영어로 어 Thank you for cheering us Love you so much Thank you We love you too 네 그러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퇴근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1위 후보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날인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테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미스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프로미스9 여러분도 안심심한 퇴근길 되세요 안녕 덤에 꼭 1위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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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